오케이 이철이가 20호 말하게쓰기 키막쓰기 였구요 오케이 응? 안했는데? 못했습니까? 그러면 어려울텐데 20호는 짝수라서 짝수는 맨날 어려워 그럼 A레벨 B레벨만 그런건데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벨트죠 벨트 오케이 그럼 E가 무슨 소리 됐죠? E가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뭐예요? 벨트 합치니까 벨트 그렇죠 벨트 허리띠를 벨트라 그러죠 벨트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벨트 그렇지 FAST 그럼 E가 뭐가 됐죠? E E 해야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FAST 오케이 되면 FAST 다 하니까 FAST FAS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BLESS BLESS가 아니고 BLESS BLESS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나요? BLESS 자 L은 으 소리니까 을 소리 남게 LESS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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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가 아니고 BLESS BLESS 오케이 해리 조금만 기다려야되겠다 알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BLESSira 오늘 해리 다시 글래스 카드 공부 하든지 아니면 오늘 말하기 테스트 했고 글래스 카드 하든지 OK 그 다음 얘는 HEY HEA 이쪽으로 e y 가 a 될 수 있습니다. e y 는 a 나 e 가 되요. 여기는 해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하면 무슨 소리 될까? 오케이. e 는 a l 은 a b 는 a 빨리 하면 alp 그렇지 뭐라고 alp 그럼 이렇게 붙이면 kelp 뭐라고요? kelp 알겠습니까? kelp 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민철이 b 하고 d 하고 헷갈리는구나. 이건 뭐고? b 이건 뭐다? d desk 뭐라고요? desk. 오케이 그러면 몇 가의 소리가? desk. 다 합치니까? desk.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l 발음을 r 발음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 은 e. 자 선생님 입을 봐요. l 은 을. 을. 따라해 보세요. 을. 을.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윗님 밑으로 가서 붙어야 돼. 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 그렇지. 블렌드. 뭐라고요? 블렌드. 빨리 하면 블렌드. 오케이. 역가지 소리가? 역가지 소리가? 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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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니까 역가지 소리는? 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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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W가 U 되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웹 다음 얘는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야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야 B죠 그러니까 뭐가 합쳐서 Bells 뭐라고요? Bells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Obey 뭐라고요? Obey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Bay Obey 오케이 얘는 Kept 오케이 잘했습니다 됐고요 계속 이어서 합니다